자, 지금 지각이 10시 34분입니다. 오늘도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 주식 비중을 보면 15%밖에 안되죠. 이건 제일 낮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맨 끝에 제로라고 할 수 없으니까 15가 되어있다고 했죠. 결국 계속해서 주식의 비중은 낮은 비중을 저희 앱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지임의 장에서 우리는 위로 상승을 줄 때마다 매도입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매도때린 건 요청했던 대로 8월달 여기였죠. 여기 월초 아래 얘가 장떼목은 매도다 해서 매도때로 나갔고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기법은 이건 아주 특수형이었어요. 역별 투탑. 이 역별 투탑은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2018년도에 장이 꺾어졌을 때도 바로 저 패턴이 아주 매도교법에서 주의했다고 씁니다. 그죠, 이름하여 통곡의 벽. 여구가 아니었죠? 여구가 아니잖아요. 똑같죠? 역별 투탑.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매도. 그런데 여기는 공개강의 때. 여러분들이 얘는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 올라간 매도예요. 올라간 매도입니다. 매도입니다. 하드부터 여기도 올라간 매도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어도. 그런데 애가 이제 오늘은 계속 매도때린 이후에 얘가 결국은 2332 아래입니다. 여긴 투명구가 아니에요. 여기는 때리면 안 됩니다. 다시 기다렸다가 또 올라갈 때 매도때려줬다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장에서 가장 프라이머리 키는 신명한 게 국채수입니다.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또 내리고 있냐면 미국 주가의 영향인데 미국 주가의 영향을 받는 것이 10년 만기 국채충일입니다. 이게 또다시 5% 육부가 아닐까 얘다. 또다시 두려워 맞고 있습니다. 오늘 뭐 2,8 문제 이런 문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미국의 기업체들 실적이 일부 납부에 나오면서 결국 주가가 미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얘네들은 여전히 우회에서는 매도 물량 하지만 얘는 지금 과매도 국면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는 매도는 하면 안 된다. 2332 아래에서는 과매도 국면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긴 차라리 기대해 주는 것이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주목군인데 이들 주목군 중에서 하락을 줬을 때 저값 건져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건 괜찮다. 그러나 이들 자체도 시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팅을 쓸 때는 자동 배팅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하락이 하락장일 때는 현금도 하나의 주식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그게 내 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타이밍에서 여전히 위로 반동을 줄 때마다 매도 쪽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다는 대로 너무 주가가 낮아요. 너무 과매도 국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거는 아니다. 고거는 좀 아니다. 라는 판단이니까 여러분들이 고거 부분을 참조하셔서 매매의 비중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은 여전히 위로는 매도인데 오늘은 너무 과매도에 빠져있고 그럴 때 내가 실적이 좋은 주목군단들 중에서 견제한 주목군단들은 일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신 지금의 장은 방망을 좀 짧게 잡고 쳐야 됩니다. 올라가면 매도 때리고 올라가면 매도 때리는 약간 트레이딩 성격의 이런 흐름이다. 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모습은 아직은 봉적적인 상승다운 상승의 패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얘가 봉적적인 상승다운 상승의 모습을 주는 것은 어제 특집방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뭐가 되냐면 최소한 분봉이 상방을 줘야 됩니다. 얘가 이게 나아야 됩니다. 이거 N자 있죠? 얘는 N자랑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N자랑 거리가 멀으니까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도 올라갈 때마다 매도 이거조차도 올라가도 매도인 것이 N자가 아닐까 얘가 또 올라가면 또 매도입니다. 다만 오늘은 너무 과 매도면에 있다. 2332 아래 그러니까 이건 쫓아가는 틈은 아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매도 때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 장을 지나가면서 이번에 이 매도기법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느낄 겁니다. 감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가장 매도를 적극적으로 때린 그 이 그 뭐랄까요 이 모임 중에 하나가 저희 바로 KJC 바로 저희 패밀리 모임일 겁니다. 정말 매도든지 인버스는 뭐든지 해야 된다. 역불투탑이다. TSMC 악세가 엄청난 악세다. 이렇게 내려가서도 여지 올라갈 때 매도인 것을 여러분들의 분봉을 가지고 공부해주면 좋다 하라고 이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얼마나 쫓아오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오늘 초보라고 해서 내일도 초보라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